전화를 안 받았어야 됐는데 또 뭐 사오라는데요? 뭐 사오라지? 비 오는데 해로 먹나? 땡기는 대로 참 집 촬영도 대단하시네 요즘 일본 거 박사한테 배도 잘 먹으면 안 돼요 배도 요새 수입 많이 합니다. 내가 요새 고기 먹는 거 내 별로는 다 수입이 많지만 그냥 고기로만 해야지 멍게도 수입하고요 지금 도모 수입 많이 하고 도민강 저 강아리 있잖아요 보면 일본산 뭐 다 있거든요 요새 생선회 같은 거 물회 같은 거 있잖아요 나름이 아직은 뭐 생각이 나름인데 새것들 좀 먹으면 안 돼 무조건 다른 동네. 음식보다는 조심해서 드셔드 가리봐 죄송합니다. 제가 도화 면초니까 이뿔에 새하 응 그래요 여보 요새 이번 방사 중하고 수입 때문에 해눈 먹으면 안 된단다 해안 먹는단다 사람들이 여기 근처 어디 가시면 돼 여기 근처에서 찾으시면 돼요 저 시너 바쁘다